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번 22대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계양을에서 무려 12,000표 조작질로 당선이 됐지요 또한 문재인 주사파정권 침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내로남불 좌로남불 조로남불을 지금도 쓰고 있는 조국 조국의 강으로 민주당을 침몰시켰던 조국 조국 일가는 그야말로 범죄자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재명과 조국 범야권이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속사정은 매우 안 좋지요 우선 조국이가 청선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번 최종 재판에서 구속될 게 분명하다 나는 이번 재판에서 감옥에 가는 것이 분명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운동 그 안에서 헬스도 하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 한 곳에서만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이 내려놔야 하며 차기 대선 못 나오게 되죠 현재 범야권 당선자들 중에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명 당선 무여형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왜 이재명과 조국 범야권이 고민이 깊은 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야권 압승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계속해서 활용하면 저들의 거대한 독재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40부정선거와 또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시킬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4.16혁명 또 4.16혁명과 5.16혁명과 같은 혁명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조국 난리가 났습니다 안철수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조국 박살 개딜들 지금 발각 뒤집어졌으며 커뮤니티에서는 폭풍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며칠 동안 개딜들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안철수 무슨 이야기 했길래 TV 유명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조국에게 작심 발언 쏟아져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커뮤니티 이재명의 마을에서는 며칠 동안 개석에서 안철수 위원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 개딜들 어떤 한 유저는 안철수 위원 위원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위원이 이재명과 조국을 싸잡아 비판한 그 내용을 캡쳐를 해놓고 우리 개딜들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안철수 위원실과 안철수 위원 핸드폰 번호 공유를 할 테니 계속해서 우리 개딜들의 위력을 저력을 보여주자라며 한 유저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베스트 글로 올라갔으며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클리앙 또 보베드림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 글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소식이 퍼져나간 이후에 안철수 위원의 위원실과 안철수 위원의 개인 핸드폰 번호에 아마도 강한 비판의 메시지와 항의 전화가 빗발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개탈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일까요? 얼마 전 안철수 위원이 유명 TV 프로그램 SNL에 출연해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를 공개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위원은 SNL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연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이재명과 조국 감옥에 가기 때문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철수 위원은 지난 25일 SNL 코리아 맑은 눈광이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기자 역할을 맡은 출연진이 후보 단일화 경험이 많은 정치계의 단일화 아이콘으로 이재명 대 조국 중 누구와 단일화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안철수 위원은 왜 관심 없는 분들만 자꾸 묻냐?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위원은 둘 다 싫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이건 정말 답이 없는데 제가 3당이라면 혼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손을 안 잡을 거냐? 라고 묻자 안철수 위원은 네 너무너무 거친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조국 연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얼마 못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재명 조국 감옥에 가야 되니까? 라고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출연자가 감옥 얘기하면서 웃는 건 처음 봤다라고 말하자 사람에 따라 다르다면서 재차 또 웃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은 건강을 이유로 유은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질문에는 나 같으면 프로페셔널하게 참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참석에 솔직하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제 성격으로 안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는 건강이 회복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한 번 만나서 허심탄의하게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당 위원으로서 야당의 당대표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보기에는 만만하다며 나를 당대표로 추천한 박지연 위원이 제시됐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쭉 소식이 있는데 자, 이거를 소상하게 커뮤니티에서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얼마나 이재명하고 조국을 박살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일간 베스트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자 SNL 노바꾸 안철수 권혁수가 이재명, 조국, 연대 얼마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얼마 못 갈 겁니다 이유는요? 뭐 좀 있으면 감옥 가야 되니까 감옥 가야 되니까 깜짝 놀라죠 지금 그러면서 웃고 있는 안철수 자, 이 글은 지금 1300배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안철수, 강철수로 업그레이드 됐구만 간철수 좀 치네?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이거 보고 내가 안철수로 갈아탄다 안철수 정치권 오래 있다 보니 인상이 변했네 좀 치네? 이재명, 조국 안철수에게 개박살 났네 철수용, 잘했네, 잘했어 개딸들이 왜 지랄 발과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네 뭐 등등등 안철수를 칭찬하는 글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